네 안녕하십니까 업무현식입니다. 자 먼저 네이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네이버가 역시 정고점 40만3천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40만3천5백원이죠. 자 여기 부근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자 이게 눌림목에서 정확하게 40만3천원을 딱 찍고 강력한 저항은 돌파를 하게 되면 강력한 지지로 바뀐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자 그리고나서 강하게 지금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 돌파 이후에 이 부분까지는 카카오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. 카카오도 이 네이버와 더불어서 은봉이면 같이 은봉 양봉이면 같이 양봉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때부터 이 디커플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. 그 정도는 똑같이 커플링 형상이 일어나고 있다가 자 이때였습니다. 자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이 되냐면 대부분 이제 대형주들의 추세를 가늠하는 게 21선입니다. 자 그래서 이 네이버는 21선을 딱 찍어요. 예 찍고 반등을 줍니다. 자 그래서 이 43만원 이 43만원을 다시 또 돌파하게 되면서 신고가를 또 내기죠.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46만원까지 찍으러 갑니다. 자 56만원이 지금 뭐 증권사 목표가라고 하는데 자 뭐 못 올라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자 그 대신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일단 단기 추세는 끝납니다. 자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 네이버는 21선 위로 복귀를 한 다음에 자 이때였죠. 자 그러면서 돌파해주고 또 조정받고 조정받더라도 21선을 딱 찍고 또 돌파해주고 그렇죠. 점고점 돌파. 돌파해주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?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. 항상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격을 좁히고 또 벌어지고 또 좁히고. 자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기준이 어디가 됩니까? 21선이 짱짱하게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. 자 21선 특히 이제 자 보세요. 이 43만원 여기를 그동안 고점이었던 부분을 강하게 또 돌파를 이렇게 해줬죠. 자 그리고선 이 부근을 21선이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제 시간이 있다면. 그럼 얘는 그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43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또 반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. 이렇게 돼야 추세가 이제 계속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. 고점을 돌파했을 때. 자 여기는 40만원이었죠. 40만원을 돌파하고 나서 40만원 부근까지 내려왔지만 안 깨죠. 안 깨고 이제 반등을 줘요. 자 이번에 또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. 43만원을 이탈하지 않고 조정받고선 또 올라가게 된다. 이런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자 여기에는 역시 수급이 한몫을 하죠. 자 지금 외국인 기관이 쌍끄리 매수세가 6월달부터 계속 들어왔어요. 7월달까지도 들어오는데 40만원대를 돌파한 이후에는 조금씩 조금씩 차익실현물량이 나오지만 기관이 매수하면 외국인이 조금 팔더라도 기관이 커버해주고 또 돌파할 때는 외국인 기관이 같이 들어와요. 쌍끄리로. 자 그러니까 즉 파는 물량보다도 사는 물량이 훨씬 더 많다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자 그래서 네이버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카카오는 어때요? 제가 지난번에 21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 21선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자 이런 21선에 지지하는 역할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안된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죠? 그랬더니 오늘도 계속해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2평선에서의 반등을 원한다면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져 있어야 돼요. 이 2평선 간의 이격이. 이게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야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반등이 딱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옆으로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죠. 이 횡보를 하면서 2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. 그러면은 이제 2평선과의 이격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2평선의 성질 중에 바로 지지저항의 성질이 있습니다. 2평선에는 지지저항의 성질이 있는데 이것이 이 지지저항이 되려면은 바로 이렇게 우상향을 짱짱하게 하든지 아니면 또 하락 추세에서는 우하향을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딱 있게 각도가 있게 이렇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해야지 맞으면 떨어지고 또 내려오다 맞으면 반등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2평선이 다 올라가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눕기 시작을 하면은 얘는 뭐 지지저항의 역할은 크게 없습니다. 이제.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내려오는 것은 21선에서 오늘 반등이 나올까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그가 아니다. 2평선으로서의 이 역할은 없다.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설명을 드렸어요. 자 그러니까 문을 내려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. 자 이렇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또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오고 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5만원대 자 그리고 16만 5천원대 자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자 그래서 계속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고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고 이 자리에서 누가 삽니까? 외국인이 사가지고 5% 먹고 단타치고 5% 먹고 단타치고 계속 그랬어요. 단타를 친다는 얘기는 추세가 여기까지 계속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. 거꾸로 얘기하면. 올라갈 것 같으면 왜 팝니까? 안 팔아야죠. 그런데 아 가다가 이거 못 가는구나. 또 팔아. 어 내려왔네. 또 사. 또 단타로 또 5% 먹고 팔아.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이요. 이 고점에서는 단타를 아주 잘 칩니다. 개인들만 단타 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도요. 3% 뛰기 5% 뛰기 아주 많이 해요. 5%만 먹었잖아요. 아주 나이스한 겁니다. 자 그래서 카카오도 자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전저점 자 이런 부근에 한 번 딱 왔다. 그럼 또 단기 반등이 나와요. 자 그렇지만 16만 5천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질 것이고 자 그렇지만 카카오가 조정을 좀 거쳐야 그래야 또 16만 5천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서 또 가게 된다. 왜냐.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. 자 항상 주가는요. 대형주건 급등주건 마지막에 피니시를 이렇게 크게 쫙 올리잖아요. 그러면은 조정이 옆으로 길게 횡보를 하던지 아니면 가격 조정에서 주가가 밑으로 막 떨어지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급등주들 있죠. 테마주들 급등주들은 급하게 올랐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. 이게 쭉 떨어지죠. 그리고서 쭉 떨어지다가 또 안 떨어지고 한참 횡보하면 또 올라요. 이렇게. 이 주가가 결국은 대형주건 우량주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. 자 그래서 카카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 장대음봉 있잖아요. 이 장대음봉의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터졌어요. 이랬다는 소리는 여기가 일단 단기 고점이다. 그걸 말씀드린 거고.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반등 반등. 자 그러고 나서 또 내려오면 또 반등 나와요. 자 이런 자리에서는 외국인들은 5% 뛰기 단타를 또 치겠죠. 자 그렇지만 15만원대를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. 자 그렇지만 15만원대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카카오는 조정시에 단기적인 반등 자리를 또 나오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. 자 어제는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오면서 8만원대 위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올라서 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은 또 8만원 밑으로 또 살짝 또 내립니다. 하루에 움직임이 한 1, 2% 정도 되는데 뭐 2%까지 움직여도 많이 움직이는 거죠. 한 1%대예요. 자 오늘은 또 1% 정도 빠지면서 8만원 이하로 또 이렇게 7만 9천원대로 또 살짝 또 내렸어요.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진폭이 점점 작아져요. 지난번에는 또 8만4천원에서 7만8천원대까지 그리고 또 8만3천원까지 반등 나오고 자 그 다음에는 또 내려와서 또 7만9천5백원 올라오면 8만2천원. 자 그 다음에는 또 7만9천원.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8만5백원. 자 이렇게 진폭이 점점 작아지죠. 이거를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. 추세는 어쨌든 지금 조정구간에 있는데 자 뭐 추세라고 할 것도 없어요. 그냥 계속 횡보중 중이죠. 횡보중에 횡보중에서도 이렇게 진폭이 점점 작아지잖아요. 그러면은 이 진폭이 작아질 때로 이제 다 작아져요. 거의 막 움직임이 진짜 하루에 뭐 많이 올라야 2% 떨어지면 1% 한 2, 3%에서 이제 며칠 동안 움직이는 게 2, 3% 안에서 움직인다. 자 이러면은 또 한 번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. 자 보세요. 이 지난번에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자 조정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다가 이때도 진폭이 점점 작아져요. 자 뭐 작아질 때로 작아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뿅 하고서는 올랐어요. 물론 이제 전구점 돌파는 못했지만 자 이렇게 오른다고요. 자 이제 점점 진폭이 이제 작아져요. 자 뭐 이제 또 이제 얼마만큼 작아질지 모르지만 작아질 때로 작아지게 되면은 이제는 다시 한 번 또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. 자 그렇다면은 나오려고 그러면 이왕 나오려고 하면 위로 나와야겠죠. 자 그래서 위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향성이 줄어든 다음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?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. 근데 오늘 보니까 어제는 외국인이 좀 들어왔는데 오늘은 보니까 외국인이 또 팔아요. 네 그러니까 오늘은 또 한 1% 정도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. 자 바로 이렇게 점점 진폭이 작아지고 난 다음에 변국점이 이제 딱 만들어질 때 이때 외국인이 들어와 준다면 다시 한 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. 그때는 이제 8만 원대 위로 다시 한 번 쫙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진폭이 작아진 만큼 다시 또 확산이 일어나면서 진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자 그런 자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. 하이닉스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보세요.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이렇게 쭉 타고서 올라갈 때 그때 마지막으로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이렇게 61선입니다. 61선에서 지지받는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참 동안 설명을 드렸어요.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정고점 15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 61선을 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세가 꺾일 수 있다. 자 그런데 이때 깼어요. 이제 지수 상태가 안 좋으면서 확 깨니까 그때 엄청 떨어졌죠. 자 그래도 다시 저점 찍고선 반등을 이제 주면서 올라오는데 중요한 자리가 결국은 이제 61선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려요. 지금 보시면 쭉 반등이 나오죠. 나오다가 121선, 61선 부근에서 못 넘습니다. 이렇게. 결국은 61선을 찍고 다시 또 빠져요. 자 이번에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자 1차적으로 21선을 돌파시켜줘야 되고 61선까지는 돌파시켜줘야 일단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. 근데 21선도 지금 못 돌파하고선 또 이렇게 조금 조정을 봤습니다. 자 물론 이제 지금 하락조정기에 있지만 자 중요한 것은 이 61선 자 이렇게 따라오는 61선을 돌파시켜줘야 된다. 그렇지만 주가가 쭉쭉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전저점 11만 5천원이라는 이 최고의 전저점만 지지를 해준다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이 61선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. 이 내려오는 것을 이 자리를 안 떨어지고 이렇게 버티잖아요. 그러면은 61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격을 좁혀요. 그전에는 이격이 크니까 올라와도 맞고 떨어지는 건데 안 떨어지고 버티면 61선 지가 내려와. 얘가 내려오면은 자연스럽게 올라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. 이겁니다. 자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11만 5천원 이하로 떨어지지 말고 특히 직전 저점이었던 11만 7천 5백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만 좀 버텨만 주면 61선이 내려오면서 이걸 탔을 경우에 이렇게 반등을 줄 수 있다. 이겁니다. 자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좀 버텨주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. 자 역시 지금 장이 좀 찌질한데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은 2차전지밖에 없습니다. 자 삼성 SDI가 지금 선두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은 이 배터리 부분을 강화시킨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사를 시킨다는 얘기가 나왔죠. 그러기 때문에 분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삼성 SDI가 이제 가장 탑픽이다.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70만원대 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2차전지 다른 종목들한테 불을 확 지핀 거예요. 그러면서 형이 먼저 가니까 동생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삼성 SDI에 공급하는 하청 업체들 자 이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때부터 이제 7월달부터 날아간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에코프로비엠, 첨보, 포스코케미칼, LNF 자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자 그렇다면 삼성 SDI는 이제 어디입니까? 75만원 자 이 75만원대까지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갈까말까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. 오늘도 장중에 75만원까지 또 왔는데 자 돌파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 자 그렇지만은 대형주는 11선이 일단 또 급등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자 여기를 일단 11선을 딱 찍으면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? 예 이걸 돌파를 해줘야 돼요. 못해주면 여기서 이제 11선과 이격이 다 좁혀질 대로 좁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빠지면 11선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. 네 자 그러면은 일단 75만원까지 또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어져요. 자 그런데 아직은 수급은 그런 대로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옵니다. 근데 수급이 들어오는 양이 양이 조금 약해지고 개미가 이제 어 이거 가나? 그리고 개미가 조금씩 들어와요. 자 이 개미 들어오면 별로 안좁습니다. 개미는 무조건 팔아야 돼. 예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 줘야 올라갑니다. 자 그래서 삼성 SDI는 외국인 기관이 7월달 들어서도 꾸준히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는 게 보여요.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꾸준하기 때문에 자 75만원을 한번 돌파를 다음주에 다음주에 다음주가 중요한 순간입니다. 다음주 안에 돌파를 못해주잖아요. 특히 다음주 초에 돌파를 못해주면은 조금 이제 다시 이제 기간조정이건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. 자 그렇지만 추세가 깨지는 건 아니고 21선을 찍는다면 21선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트라이를 할 수 있겠죠. 자 그렇다면 삼성 SDI가 다음주에 75만원을 돌파시켜주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75만원을 돌파를 해야 최고의 고점이었던 이 80만원대를 다음주에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아직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났죠. 자 실적 발표가 지금 흑자전환이 예상된다고 해서 이 흑자전환이라는 것은 주식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큽니다. 나쁠 줄 알았는데 좋다. 이렇게 되는 거를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막 10배씩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. 네 이런 종목들 다 보면은 대부분이 흑자전환이에요. 근데 흑자전환인데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. 자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은 정말 5배 10배 가는 종목들이 거기서 나옵니다. 자 그래서 삼성 SDI도 아직 흑자전환에 대한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날짜가 남아있는 테마 같은 경기에요. 그래서 삼성 SDI도 다음주에 75만원대를 강하게 빵 하고 이렇게 돌파시켜주는 자 이런 모습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자 영상에서 이제 또 소개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도 다 좋습니다.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힘드신 종목들 또 이도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종목들 갖고 계시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.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급등한 종목들 자 이제 슬슬 단기 고점이 오고 있다는 걸 또 이제 알려드립니다. 자 에코프로 비엠도 제가 7월 초에 삼성 SDI 70만원대 돌파를 할 때에 자 이제 추세가 붙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면서 에코프로 비엠도 이제 한 21만원대 요 날이었어요. 이때 영상에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렸더니 오 많이 올라갔네요. 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는 항상 자 이렇게 갭을 띄워서 자 이격이 이렇게 쭉 벌어지게 되면은 아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죠? 카카오도 경험해 봤고 삼성전자도 경험해 봤고 자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을 때는 아 이런때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확 올라갔을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아 이제 또 조정이 나올 때가 됐구나 라는 겁니다. 그죠? 물론 이게 확 떨어지는 건 아니고 서서히 위에서 이제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한다든지 횡보하는 과정에서 또 반등도 줄 수 있겠지만 이격을 이평선과 이격을 좁힌다.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. 자 그리고 또 LNF도 그렇죠? LNF도 요 날이었어요. 요 때 급등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항상 박스권을 돌파할 때 자 요런 때가 또 한 번 이런 급등이 나오기 직전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LNF도 이제 아주 많이 올라갔죠. LG 배터리 쪽 공급업체인데 LG 화학이 별로 주가가 삐지빌이해서 그렇지 LG 배터리는 전세계 1위기 때문에 LG 쪽에 공급하는 업체들 잘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LNF도 급등 직전에 소개를 시켜드려서 또 이렇게 확 올랐어요. 이제 슬슬 또 이격이 이제 많이 벌어졌으니까 이격을 좀 좁힌 다음에 또 움직이겠죠? 자 그래서 일단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.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 그리고 또 포스코 케미칼도 자 이때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요 때였죠. 15만원 14만원대 있을 때 그죠? 자 요렇게 박스권 돌파할 때가 됐다. 말씀드리니까 이제 바로 또 이렇게 돌파를 해서 쭉 올라간 다음에 항상 여러분 어떻게 보라고요? 정고점 근처. 이 정고점 근처가 이제 17만원이잖아요. 그러면은 아 17만원 정도 근처까지 오면은 16만 9천원까지 예를 들어서 왔다. 뭐 16만 8천원까지 왔다. 그러면 거의 다 온 거예요. 17만원을 뭐 천원 이천원짜리를 못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자 이거를 뭐 못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근처까지 정고점 근처까지 오게 되면 자 항상 봐요. 이 꼭대기에 산 애들은 이렇게 확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? 물렸죠. 물렸다가 그냥 또 쨔장창 오를 때까지 한두 끝도 없이 기다려요.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왔구나. 아유 나 지겨우니까 팔아야지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물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 물량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이제 또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항상 자 1차적인 고점을 알 때는 정고점이 있는지 자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아 일단 1차적인 고점이구나.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. 자 이렇게 매매 하나의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대도 어때요?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번에 3만원이 이제 고점이었어요. 딱 고점을 만들어 놓은 자리를 얘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 자 바닥을 이렇게 쌍바닥 쓰리 바닥을 만들면서 쫙 올라가요. 이렇게 쌍바닥 쓰리 바닥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. 그 이유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주가가 2평선이 이렇게 쭉 하고 벌어져요. 자 그렇죠. 벌어지게 된다는 소리는 분명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.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아요. 조정을 받는데 얘가 조정받고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받고 그냥 계속 더 떨어질지 그걸 모르잖아요. 그걸 아는 방법이 바로 이 쌍바닥 쓰리 바닥이에요. 그런데 이 쌍바닥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 왜 좋냐면 이렇게 벌어졌던 2평선을 다 모아요. 모으고선 그 2평선을 다시 한번 정별로 전환을 시킵니다. 그 전환을 시키는 작업이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이에요. 그 이 움직이는 모양을 그냥 알파벳 W 같다 또는 바닥이 두 개다 또는 바닥이 세 개다 이렇게 해서 쌍바닥 쓰리 바닥 W 패턴 이렇게도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. 모양 생김새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거지만 원리를 알아야죠. 바로 그 원리는 조정으로 들어왔던 2평선을 다시 정배열로 돌리는 역할이다. 자 즉 2평선이 정배열로 돌린다는 얘기는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간다. 그 뜻이라고요. 그래서 2평선이 정배열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제가 정고점 근처에 와있을 때 아 자 여기 왔다. 자 코스머신 소재는 또 2차전지 중에서도 상당히 탄력성이 초키로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또 올라오게 되면 급등이 나온다.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뭐 이내 돌파시키고 나서 거의 한 20% 가까이 또 반등을 줬습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. 자 주식을 어디서 사느냐. 자 이런 타이밍을 또 여러분들이 또 배워가시고 또 갖고 계신 종목들도 자 그런 타이밍에서 내가 샀는지 자 이런 것을 한번 또 같이 돌아보시면서 자 그런 종목들 갖고 계시면 잘 산 건지 또 이거 잘못 산 건지 자 이런 것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이제 SKIE 테크놀로지입니다. 자 이 종목은 예상보다도 쎕니다. 저는 이제 여기 쌍바닥 만들고 나서 자 그렇죠? 역시 2평선이 정별로 전환되는 초기에 이때 이제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쭉 올라갔어요. 계속 올라간다. 1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간다. 그리고선 직전 고점이 여기였죠. 21만원. 자 여기까지 왔길래 다 왔다. 일단 1차적으로. 그리고 많이 올랐잖아요. 바닥에서 지금 여기까지 쭉 그냥 한방에 땡겼는데 자 역시 2차전지가 지금 테마가 붙으면서 움직이니까 예 이런 모멘텀이 있었을 때가 주가는 더 확실하게 더 빨리 움직인다.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11선을 오늘 깨는가 싶었는데 오후짱부터 쫙 땡겨요. 그러면서 다시 21만원대 위로 종가상으로 보면은 오늘이 최고가입니다. 종가상으로 보면. 참 대단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11선 지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요? 추세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이고 항상 기준은 어디에요? 종가상 기준이에요. 여러분 장중에 살짝 깨는 경우가 있어도 종가상으로 말아올리면은 이렇게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자 오늘 11선을 오전장에는 이탈해서 아 이제 깨졌구나. 그랬더니 오후짱에 쫙 말아올리면서 딱 끝나요. 자 종가상 기준으로 해서 11선 이탈시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세가 연결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. 자 현대건설 뭐 건설주들 올 1년 내내 일단 이슈가 된다. 부동산 때문에 자 이 주택공급에 관련돼서는 건설주가 지금 가장 인기를 얻고 있다.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. 대형건설사 중에서는 일단 현대건설이 탑픽이다. 자 그러면서 현대건설 지난번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분명히 다시 한 번 또 21선까지 분명히 조정이 나온다. 그러니까 21선 만약에 또 내린다 하더라도 밑에 이제 61선까지 짱짱하게 올라오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또 한 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.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. 자 21선에서 반등 나왔고 자 또 조정이 나오지만 또 21선에서 또 반등 나왔어요. 자 오늘이 예 아주 짱짱하게 딱 21선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. 현대건설은 다시 한 번 또 6만원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이 예 만들어졌다. 보시면 됩니다. 이때도 그랬죠. 항상 21선을 타고 가요. 자 21선 부근에서도 또 종가상 안착을 시키면서 또 올라가고 자 21선까지 오니까 또 반등 나오고 자 그래서 일단 현대건설은 21선을 일단 기준선으로 보고 있고 근데 밑에 61선이 짱짱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요 근처에서는 예 또 반등의 타이밍이 다 오는 그러한 자리입니다. 추세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외국인 기관에 이 매수세가 또 최근에 또 다시 이런 자리들 21선까지 딱 오는 자리들 오니까 어때요. 외국인 기관이 딱 들어오죠. 자 바로 이런 겁니다. 예. 얘네들도 다 이런 걸 본다는 얘기에요. 자 그래서 개인들은 자 이렇게 올라갈 때 꼭대기에서 사지만 또 이제 내려오면은 외국인 기관이 또 받아주면서 또 한 번 다시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DLENC 자 DLENC 이제 어때요. 자 직전 고점이었던 14만 5천원대를 딱 하고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딱 보인다. 조정을 보여야 또 저가 매수가 되겠죠. 자 그래서 21선이 또 14만 5천원까지 오늘 보니까 21선이 딱 왔어요. 자 그러면은 정고점을 21선이 이제 돌파시켜주는 겁니다. 그죠. 자 이렇게 되면은 내려왔을 때 21선에서 다시 한 번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의 자리가 될 수 있다. 라고 보는 거예요. 자 역시 수급이 조정받을 적에도 계속해서 짱짱하게 들어와줘야 또 반등이 나오겠죠. 자 이 DLENC는 지난번에 7월달부터 지난번에 6월 말 7월달 초 이때에 이 14만 5천원대를 돌파시키기 위해서 누가 움직였어요. 바로 기관이 움직였습니다. 딱 돌파시에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쌍끄리로 딱 들어왔고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서 이 위에서는 15만원대 위에서는 외국인이 좀 팔아요. 외국인이 좀 팔지만 그거를 전부 다 기관이 싹 받아주고 있어요. 기관도 골고루 다 들어옵니다. 금융투자 보험투신 은행 연기금 다 들어왔어요. 자 그래서 기관에서 조정시에 받아준다 그러면은 DLENC는 우리가 아는 21선이 또 왔죠. 자 그러면은 21선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. 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DLENC 또 대림산업이죠. 대림이 이 편한 세상 만들었던 이 대림ENC가 또 한 번 조정 이후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. 자 LG전자도 자 지난번 자 봐요 얘도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다 왔죠.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전고점 부근 딱 왔을 때에 뉴스를 딱 냅니다. 사상 최대 실적 자 이렇게 되면서 실적이 좋으니까 떨어뜨려요. 예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도 실적이 좋게 발표를 하면 발표를 했으니까 확정이 됐고 뉴스가 나왔죠.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의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. 자 그러고 나서는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는 봐야 돼요. 쭉 떨어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자리가 생겨요. 그런 자리가 장기입형선인 61선이나 이제 121선 자 이런 자리까지 왔다가 또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딱 주죠. 그러면 아 얘가 여길 지지하는구나. 자 그러면 이제 이제는 LG전자는 지지선이 딱 생겼어요. 15만 7천 5백원 부근 121선 61선 부근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21선 사이에서 자 안 떨어지고 이제 거래량이 또 확 줄죠. 자 여기서 조정 상태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. 자 지금은 이제 LG전자는 또 이러한 조정이 이제 또 당분간 좀 지속이 돼야 됩니다. 그래야 자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또 17만 원대 위로 올라가서 자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니까 딱 17만 원까지 올라왔죠. 자 만약에 64만 5천 원까지 또 안 떨어지고 16만 원대에서 버텨준다 그러면은 또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또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또 전기차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예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 이번에야말로 조정받고 나서는 17만 원대 이 직전 고점대를 한번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여기서 예 마련해 줄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 구간을 깨면 안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. 자 그러는 와중에 간간이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다 나왔다를 계속 요 안에서만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렇게 해서 LG전자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자 주말에 주식 공부하시면서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.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